안녕하세요. 키네마스터에서 여기 크립을 자를 때 자르고 싶을 때 최소 길이 최대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정보네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길이는 여기 비디오 크립은 최소 길이가 1초 최대 길이는 제한없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미지와 단색 크립 배경은 이게 최소 길이가 0.75초에 최대 길이는 30분이다 그 다음에 오디오 보시면은 오디오는 최소 길이가 0.001초 최대 길이는 제한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는 레이어 및 비디오 이미지 레이어 포함해서 최소 길이는 0.001초에 최대 길이는 제한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은 동영상 만들 때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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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고 감사합니다 먹고steーン 진짜 감사합니다 Marian